안녕하세요. 김규종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규종입니다. 네, 제가 이렇게 림니어겐이라는 타이틀로 음반을 만든 이유는요.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요. 제 앨범을 드린다는 제 마음이 담긴 그런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예쁘게 만들어봤는데요. 사진도 굉장히 이런저런 모습 많이 담았고 음악도 제 마음이 담긴 음악을 골라봤는데 타이틀도 소중한 사람은 전문 소중한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생기는 노래고요. 월러브라는 곡은 내 사랑은 하나다, 너만 바라본다는 뜻으로 또 이제 제 마음을 담았고 제가 직접 작성해서 부탁한 고마워라는 노래는요. 또 팬분들이 커피촬영을 참여해주셨어요. 그래서 굉장히 재미없게 예쁘게 나오는 곡이니까요. 여러분 제 두 번째 림니어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저희 WSOW 웹퍼들 중에서 가장 먼저 가게 됐는데 일단 뭐 기분은 그냥 처음에는 많이 걱정이 됐어요. 과연 군대를 다녀와서 일을 하는데 꼭 문제가 있지 않을까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것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가게 된 거 기분 좋게 다녀와서 그리고 이제 남들보다 빨리 가니까 대신 좋은 점은 더 빨리 다시 일하는 일에 있어서 복귀가 빠르니까요. 빨리 다녀와서 일을 할 예정이고 다녀와서는 지금의 제 모습보다 좀 더 성숙한 제가 더해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다녀와서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영화나 또 새로운 음악도 이제 조금 더 지금보다 집중도 있게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군대를 갈 때 남자들은 머리를 잘게 자르거든요. 그래서 걱정이 돼요. 왜냐면 제가 머리를 짧게 잘라봤던 기억이 고등학교대고 들어갈 때 짧게 잘라봤는데 굉장히 처음 자르는 그런 걱정도 많이 되지만 일단 어떨까요? 제가 자르면 머리를 자른 거 부수고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멤버들이 있으면 저는 처음에 갈 거 같아요. 네, 여러분. 제가 머리에 자른 모습도 예쁘게 봐주셨습니다. 또 열심히 준비해서 또 잘 맞추고 이제 돌아오겠습니다. 네, 여러분. 이번엔 더 잘 안가와도 찬용 마지막이 될 사람 가슴에 새겨진 사람 아프고 또 아파도 못내 그 사람 잡고만 씻은 내겐 가장 소중한 사랑 사랑의 사랑의 이별을 더 안가하여도 마지막이 될 사람 가슴에 새겨진 사람 아프고 또 아파도 못 내겐 사랑 잡고만 씻은 내겐 가장 소중한 사랑 한걸음조차도 못될 그저 스치는 순간이 나아여도 그대는 그저 스치는 내겐 가장 소중한 사랑